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 작은 사람, 눈 큰 사람 이렇게 모델을 동시에 써서 누구나 다 잘 어울린다. 상반되게 생기긴 했어. 너무 좋다. 아르카다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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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 마세요. 사진으로만. 지금 우리 아파트 위에 올라가 있어서 남이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. 남이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. 남이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. 손이 하이힐을 신고 있어요. 계속 찍으시는 이유는 제 가슴을 보시고 싶으시군요, 캐럿들. 지금 혹시라도 보일까 봐 지금 캐럿들 다 안 끄고 있다고, 위축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. Q. 나스쿱스 잘 감사드립니다. 아 나 뭐 땅을 주지? 나스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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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잘 되게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망치쿱스 pop 어 뭐야? 계속 해야 되는거네. 아, 이 수빵은 아파트해? 우와 와 우와 스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잘 나올 것 같고 아 진짜 색조는 진짜 처음이고 너무 잘 어울리는 색을 맡게 되어서 또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맞아요 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뮤지틱과 쿠션 이런 것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좋은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좋은 사진들과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에스쿱 소시 되겠습니다 예스 그리고 오늘 호시랑 찍어서 행복했어요 30주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클래식하고 고급진 컨셉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는데 나름의 다른 매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고 30주년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 됐어요 광고가 엄청 된대요 지나가면서 저희 세븐틴의 꽃이 자만추예요 여러분 자만추예요 안녕